명단 구장자를 중퇴관으로 정했습니다. 경찰을 위하게 되셨나요? 초등학교 때 퍼덜 리프트 시위비하면서 경찰이 너무 멋있어서 경찰의 대학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을 언제부터 시작하신가요? 2015년 2월 16일 경찰서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무슨 대학에 나와야 하나요? 경제는 없고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경찰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경찰 행정학과를 나오면 유리합니다. 경찰을 하시면서 직업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경찰 일이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술 취한 어저씨들을 보면 행패 부르고 욕할 때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기는 안 하셨나요? 과약 파출소 직원들이 좋아서 많이 도와주셔서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요새 관련 직업이나 법령을 많이 연구하여 공인들에게 분사하고 싶습니다. 이거 설치한 상황이었습니다. atra patents 고맙습니다.